아주 오래간만에 한종진 선수 지금 무려 4분을 지금 잔고를 하고 있습니다. 한종진 선수는 지금까지 계속 거의 노타임으로 착점을 했는데요. 이번에 상당히 긴 잔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도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중앙을 들여다놓은 데를 받아주느냐 참아둡니다. 바둑이 참는 자에게 복이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바둑을 일컬어서 인의 기도라고 해요. 그런데 너무 참다 보면 발이 느려집니다. 지금 나갈 것 같아요. 이제는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. 시기가. 무려 가장 아까운 시간 4분을 잔고하고 참았습니다. 잔고를 해서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를 또 연구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계속 참아두네요. 있는 수가 나쁘다고 전혀 할 수 없죠. 워낙 두터운 수니까요. 그렇습니다. 김혜민 선수가 지금 나가는 걸 결행하나요? 우변 3점 있는 쪽으로. 그렇죠. 그걸 결행을 안 하면 지금 들여다본 수도 나중에는 손해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네.